충청북도 충주시 조경잘된 아름다운 전원주택 매매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집하고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오늘의 매물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합계 2294제곱미터 경량 목조주택 108.98제곱미터 창고, 하우스, 닥장, 견사, 정자 정남향의 경량 목조주택으로 거실에서 저수지가 조망되고 마을 한가운데이면서도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 무척 조용하고, 대상 토지 아래 현재 내체의 전원주택이 있어 외롭지 않음.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이며, 북충주 IC에서 10분, 감곡 IC에서 15분 소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현재 서평택 제천간 동서고속도로와 성남 장호원간 고속국도가 완공되어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소통되어 매우 편리함. 중부 내륙 전철 2021년 완공. 조경에 많은 투자를 하여 매우 아름다운 주택인 약 412제곱미터의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실제 사용 토지가 매우 넓은 주택의 매매가격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집주인 연락처는 010-3019-3879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조경잘된 아름다운 전원주택 매매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진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